고춧가루 하나 더 있는 거는 그쪽 안에 놓고 그쪽 가운데 라인에 놓고 근데 가운데가 해? 그 치아프로 해 요구라 켠 줄 알아? 나 시정들이라고 하라 볶음밥 있는데 아님, 사부님 알았어, 빼앗어 원장님한테 혼나기 전에 조용히 해 이게 안에 하나는 드셔도 돼요 요거 두 개만 볶으면 돼 이게 정말 고소한 거거든요 이 국물 요거,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밥 비벼 먹으면 기가 차요